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검담 해수어항 채널에서 질산염, 인산염, 알칼리니티, 마그네슘, 칼슘 등 물성치에 대한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처럼 어항을 운영하는데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물성치 정보입니다. 물성치 정보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요시하는 물성치는 온도와 염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알칼리니티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중요로 하는 물성치의 순위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온도와 염도는 당연히 높은 순위이고 그 다음으로 알칼리니티 순서가 아니라 pH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마그네슘과 칼슘 순서입니다. 제가 항상 언급하는 질산염과 인산염은 없는데 그 이유는 다른 물성치와 다르게 빈 영양화 위주의 SPS 운영이거나 발색, 성장 위주의 목적이 아니라면 질산염은 개인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끼지야나 발색에 관련해서는 질산염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해외나 국내에서는 조금은 부가적인 요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중요시하는 알칼리니티와 해외에서 중요시하는 pH는 다른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어떻게 보면 두 개의 물성치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pH와 알칼리니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저는 화학 전공자가 아니고 직업은 단순히 게임 기획자입니다. 따라서 화학적인 지식은 없으며 단순 해수어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수어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일 뿐 화학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하여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H는 아시다시피 산성이냐 연기성이냐의 차이입니다. 알칼리니티는 보통 경도라고 칭합니다. 경도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입니다. 경도는 민물에서 사용하는 GH의 단위인데 민물에서는 경도란 각종 밀양원소에 따른 물의 굳기를 말하는데 해수에서는 워낙 밀양원소가 많아 경도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알칼리니티, 알칼리도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탄산경도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 우선 pH는 사실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알칼리니티만 관리하면 어느 정도 pH는 유지됩니다. pH는 수소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냐라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수소이온농도의 지수입니다. 사전적 내용으로는 물은 그 일부가 전리하여 수소이온과 수산이온이 공존하며 수소이온농도가 동일하면 중성이고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 수산이온이 많으면 알칼리니티성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간단히 보자면 수소가 많으면 산성이고 수소가 낮으면 염기성입니다. 학생 때 배웠던 내용 중 물은 pH가 7.0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해수는 8.2 정도를 유지합니다. 결국 해수는 수소이온보다 수산이온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이 많다는 것은 어떤 물질로 인해 pH가 높다는 것이고 그 물질을 알칼리니티라고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준으로 알칼리니티는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알칼리니티 또는 알칼리도라는 것은 화학적 척도로서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 또는 수소이온을 중화시킬 수 있는 이온량으로 정의되고 완충 용량이라고도 합니다. 알칼리라는 용어는 흔히 pH 7.0 이상인 염기성 물질을 나타낸 것으로 사용됩니다. 자연적인 물은 주로 약산연모로 낮은 알칼리니티를 보이며 극한 환경 또는 상수도 시설과 같은 인위적인 환경에서는 높은 알칼리니티를 보이기도 합니다. 자연수에서의 알칼리니티의 구성 성분은 일반적으로 중탄산염, 수산화물, 탄산염이며 중탄산염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물속의 알칼리니티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용해되거나 암석 또는 퇴양의 탄산염 광물의 풍화작용으로 발생됩니다. 알칼리니티는 pH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후, 지형, 해류, 지표수 유입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인 CO2와 H2O가 화학 반응을 통해 H2CO3인 탄산이 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탄산음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탄산은 다시 중탄산이온의 HCO3-와 H플러스로 이온화되고 중탄산이온인 HCO3는 CO3와 H플러스로 이온화작용을 거칩니다. pH와 알칼리니티에 대한 관련된 지식백과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간단히 보자면 이렇습니다. 해수에서 pH가 8.2 정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일반 물인 pH 7.0보다 어떠한 물질 때문에 1.2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 어떠한 물질이라는 게 알칼리니티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알칼리니티의 물질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음해서 발생하는데 이때 수소이온을 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서 잡아먹거나 이온화 반응을 통해 뱉어내기도 합니다. pH가 낮아지면 수소옷을 입고 pH가 높아지면 수소옷을 벗습니다. pH가 낮아지면 탄산염이 수소옷을 입어서 중탄산염이 되고 pH가 높아지면 중탄산염이 수소옷을 벗으며 탄산염이 됩니다. 아까 수소이온이 많으면 산성이라고 했는데 pH가 낮다라는 것은 탄산염이 수소옷을 최대한 껴입어서 pH가 낮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니티는 pH 변화에 저항하는 물질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물의 능력이라고도 칭합니다. 지식백가에서 설명한 내용 중 알칼리니티는 완충 용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완충은 버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pH 증가 용도로 판매되는 제품의 이름이 버퍼로 불리기로 합니다. 알칼리니티는 pH 변화에 저항하는 물질이므로 알칼리니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pH 변화폭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아크로 위주의 경산으로 구성된 어항은 알칼리니티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됩니다. 낮게 유지되다 보니 그만큼 pH 변화폭을 줄여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명이 꺼진 야간에 pH 하락폭이 큰데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야간에 문을 닫고 자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pH가 하락합니다. 또한 이끼와 같은 해조류는 낮에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밤에는 배출합니다. 수조 내 바이오로드와 해조류의 양에 따라 pH 하락은 0.1에서 0.5 사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켜지기 직전인 새벽에 pH가 가장 낮습니다. 반대로 조명이 켜지는 경우 해조류가 pH를 상승시켜주고 밤보다는 상대적으로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pH가 8.0에서 8.3 사이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하락으로는 칼슘 리액터입니다. 칼슘 리액터로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pH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칼슘 리액터는 별도의 영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조명이 꺼진 밤에 pH를 올려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다만 pH를 올리는 전제는 보정이 완벽하게 된 pH 미터기로 살펴보는 것이고 pH가 7.9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구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pH 7.9까지는 정상 범위 안으로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 집처럼 밤에 pH가 7.6까지 떨어진다면 pH를 올려주는게 좋습니다. pH를 올려주는 형태는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첫번째로는 알칼리니티 첨가제를 밤에 투여합니다. 그러나 리퍼가 직접 새벽이나 밤에 투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증기를 통해 새벽에 첨가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스키머의 공기 흡입구에 호스를 이어서 집 밖으로 꺼내는 방법입니다. 가장 효과적이지만 일반 가정집에선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번째는 칼코아스 방법입니다. 일전에 리액터를 설명하면서 칼코아스를 설명드렸는데 별도의 석회수를 이용해 pH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석회수라는 물질이 사람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직접 칼코아스를 만들기보다는 브라이트웰 제품 중에 칼코플러스2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칼슘 수산화물이 주재료로 사용하는 방법은 2리터에 2g을 넣고 용이한 다음 1시간 동안 놔둡니다.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때 침전물이 없는 위쪽 물만 따로 꺼내서 수조에 첨가합니다. 수조에 첨가하는 방식은 시간 단위로 첨가하는 게 좋기 때문에 도진기로 야간에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칼코플러스2를 이용하는 경우 칼슘, 스트론튬, 마그네슘 농도가 상승하지만 매우 미비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다라임입니다. 소다라임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하는 물질입니다. 스키머에서 흡입되는 관에 소다라임을 연결하고 스키머로 흡입되는 공기 중 이산화탄소만 소다라임이 흡수하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스키머로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적은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다라임만으로는 pH 상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pH를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상승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다라임의 본래 용도는 마취환자의 폐로부터 배출가스 등에서 탄산가스만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또는 잠수함 같은 잠수정에서도 사용되는 용도인 만큼 사람이 호흡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람의 호흡량은 성인 기준 평균 550cc라고 합니다. 리터 단위로 환산하면 0.55리터이며 분당 16에서 20회 호흡으로 11리터 정도의 호흡량입니다. 1시간 기준으로 660리터인데 스키머는 보통 시간당 1000리터이거나 조금 더 큰 스펙은 2000리터까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사람의 호흡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유지시간이 턱없이 짧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버퍼, 그리고 빌더 첨가와 칼리쿠아서, 그리고 소다라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칼리니티 첨가제는 버퍼와 빌더로 구분됩니다. 버퍼는 알칼리니티 상승보다는 pH를 상승시키는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빌더에 비해 알칼리니티 상승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빌더는 알칼리니티가 상승하고 pH 상승은 미비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수주 환경에 따라 버퍼와 빌더 중 어떤 방식을 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35큐브에서 사용했던 베이킹소다는 빌더에 가깝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시캠 제품의 버퍼입니다. 시캠에서 나오는 버퍼의 제품은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리프 버퍼와 마린 버퍼로 구분됩니다. 리프 버퍼는 pH를 8.3까지 올려주는 용도로 권장 수준이 8.3까지 안전하게 올려주고 그 이상은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만 예전에 실수로 많이 넣었다가 8.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마린 버퍼는 pH를 8.3까지 올려주는 용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스트렘퓸 등 다양한 첨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리프 버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유는 마린 버퍼를 사용할 경우 원치 않은 마그네슘이나 스트렘퓸이 상승할 수 있어 원하는 물성취를 제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반대로 리프 버퍼는 마린 버피에 비해 알칼리니티 상승이 높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빌더 기준으로 상승량을 계산한 것보다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간단 가능한 수준입니다. 어찌 보면 저같은 경우 매우 복잡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할 것 같지만 30일 단위로 한 번만 도증액을 만들고 도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무언가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pH 모니터를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설명은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pH에 대해 신경쓰는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산호의 성장입니다. pH가 7.8 이하로 떨어지면 산호 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낮에는 성장하려다가 밤에 성장을 못하고 움츠러든다면 다시 적응을 해야 하고 결국 낮에도 성장을 못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pH가 낮아져 산성으로 가게 되면 세균성 물질의 활동으로 유기물질이 변형되며 산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수조생물의 배설물 혹은 소비되지 않은 사료, 찌꺼기 등이 부패하는 경우가 그 예의입니다. 결국 낮에는 안정적인 범죄의 pH라 해도 늦은 밤에는 붕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 pH 테스트를 하기 쉽지도 않고 번거롭기 때문에 리퍼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조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pH는 중요하며 그에 따른 알칼리니티 역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pH를 측정하는 기기로는 대표적으로 핀포인트 제품이 있습니다. 저 역시 핀포인트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제품으로는 한나 제품이 있습니다. 가격대는 5만원 이하로 저렴한 편입니다. 알칼리니티는 일전에 올려드린 한나 체커가 가장 좋습니다. 한나 체커가 부담스럽다면 셀리퍼트나 아쿠아 포레스트의 테스트 킷을 추천드리며 API에서 나온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알칼리니티는 레더 위주의 소프트코럴 어항이라면 8에서 10 정도로 유지하고 경산호의 경우 7에서 8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어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댈적인 수치는 아니고 해당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알칼리니티가 상승하거나 떨어지지 않는 항상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pH는 가급적 8.2에서 8.3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반적으로 허용 가능한 스윙폭은 7.9에서 8.3입니다. 이번 영상편으로 알칼리니티와 pH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의 알칼리니티와 pH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